오, 81! 오, 좋아 좋아 좋아. 어, 여기서 잘하면 돼. 85가 나와야 되는 거야? 아니 무슨 소리 100 나와야 돼. 아, 이거 지금 이거? 오, 들고 있어, 들고 있어. 이거 허벅지로 풀어야 돼. 맞아, 맞아. 나 몸 풀자. 이거 허벅지로 풀어야 돼. 야, 봐봐. 이거 허벅지로 풀어야 돼. 내가 허벅지로 풀어도 된 거야. 아, 사인박고, 사인박고, 그렇지. 100kg에 날까? 오! 오! 하시파이!